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대영성TV입니다 25년간 사탄의 종으로서 일했던 아프리카 콩보의 조나스 목사님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악마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대리인은 누시퍼의 대변인을 말합니다 누시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이들을 말하죠 이러한 누시퍼의 대리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짓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 속에 숨어있지만 속은 탐욕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오직 행위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그 모든 사탄의 대행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같이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우나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의 종으로서 나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무지하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것이다 노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능력 누시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거하면 그들은 나의 덫을 쉽게 피해갈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지 않는다면 누시프의 덫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피친입니다 누시프의 제2개명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게 놔두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신문, 소설, 종교서적은 읽게 하라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 가보면 깨어라 파수대 같은 책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와의 증인의 파수대 깨어라 같은 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을 불태울 수 있도록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여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교회를 알아본 첫 번째 표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교회는 다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탄 자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여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던 말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계속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의문은 헌금과 11조에 대해 둔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제3사 개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시프의 제3개명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는 11조와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목사들이 그것들로부터 훔치는 거라고 말해라 제4개명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하지 말라고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라 그러나 사탄조차도 축복의 비밀을 압니다 자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로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세 번째 의문은 지도자들 가운데 마녀 마법사들을 침투시켜서 교회의 사역 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의문은 찬양과 예배를 혼란시켜서 그것들이 누시포를 향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건반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성가대를 쉽게 조정했습니다 노래는 하지만 기도생활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화의 삶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